안녕하세요 배사장입니다 차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왔어요 토요일날 아침에 일가려고 시동을 그니까 냉각수 경고등이 뜨더라구요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토요일날 2리터정도 보충을 했거든요 그리고 타고 월요일날 아침에 또 일가려고 시동을 그는데 또 경고등이 떠요 냉각수 부족하다고 그래갖고 1리터를 또 보충 했거든요 그러고 좀전에 하차할 때 에어컨 물이 좀 유독 많이 떨어지길래 봤더니 에어컨 물이 아니고 냉각수였어 핑크색이더라구요 그래갖고 냉각수 부족 경고등은 안됐는데 지금 여기 왔거든요 라디에이터 윗부분 꼭지가 약간 터졌는데 그 스카니아가 거기가 잘나가는 부분이라고 하되요 꼭지에서 조금씩 세는데 그냥 조금씩 세면은 거기 뭐 철본도 발라갖고 하면 되는데 난 좀 많이 세가지고 라디에이터 교환 판정 받았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교환 들어갔습니다 한 3시간 걸린다는데 아 우울하네 시원하게 150만원 3개월 할부로 끊고 나왔습니다 두세시간 걸린다는데 시간 많이 걸렸다 지금 한 4시간 4시간 걸린거 같은데 아 수리비 썼으니까 또 일을 해야지 내일 도착 물건 야상 상차로 가고 있습니다 아 비방울이 떨어지네 수리한다고 일 못한거 한 탕 정도 쳐진거 같아요 지금 다른 차들하고 한 탕 정도 벌어졌습니다 저게 라지에다가 지금 비품 끼었거든요 OEM꺼 108만원인가 정품은 200이 넘는다네요 같은 제조사는 같은건데 스카냐 스티커만 붙이면 정품이 되는거고 스티커 안 붙이면 OEM이 되는거고 그걸로 하고 끼웠습니다 냉각수는 내꺼 깨끗해가지고 그냥 내꺼 받아가지고 그대로 넣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보충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공이면 26만원 그러니까 부가세 붙고 이래가지고 지금 147만원 나왔습니다 스카냐 타시는 분들은 확인을 한번 해 보셔야 될거 같은데 3년 4년 타면은 다 나간다고 하니까 고장이 나가지고 샌다고 냉각수 샌다고 하는데 나는 지금 상당히 오래 탔다고 하네요 그리고 거기 스카냐 지금 이게 R490이 이슈가 몇개 있거든요 지금 내가 말한 거 지금 오늘 수리한 거 이거 냉각수 라지에타 이거 하고 이렇게 에어컨 컨덴샤가 있고 컨덴샤 뒤에 인터클루가 있고 뒤에 라디에타가 있거든요 에어컨 컨덴샤는 잘 안나가고 가운데 있는 거 인터클루 거기 좀 나가갖고 오일이 비치는데 그거는 아직까지 나는 문제가 없습니다 인터클루 빵꾸나고 라디에타 빵꾸나고 그 다음에 저기 터보 인터클루 터보 자바라 쪽에 거기도 지금 오일이 비친다고 하는데 나는 지난번에 한번 뜯어보니까 오일이 안 비치더라고요 하차할 때 대기하면서 여기 저기 밑에 조수석 밑에 보면 에어컨 물이 떨어지잖아요 세 군데에서 물이 떨어지는데 두 군데는 수도꼭지를 덜 잠근 것처럼 많이 떨어지고 한 군데는 안쪽에서는 조금씩 뚝뚝 떨어지대요 그래가지고 내가 흰장갑을 끼고 있으니까 흰장갑을 확인해 보니까 크기는 물방울이 핑크색이야 하하 아스팔트가 까만색이니까 표가 잘 안나잖아요 이렇게 흰장갑이니까 핑크색이 보여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냉각수인데 그래가지고 경고등은 일단 안 떴으니까 가까운데 온도게이지도 안올라가고 이렇게 센터에서 넘어가지를 안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가까우니까 그냥 오다 배차를 빼고 마침 또 전화하니까 차가 없다고 들어오라 그래가지고 점심때 들어가가지고 수리를 하고 나온 겁니다 렉카 달정도는 아니고 그냥 내가 내발로 갈정도가 돼가지고 다행입니다 여기 높이 제한 기둥 있잖아요 이거 이게 4.5m인데 여기가 왜있냐면 여기 고속도로가 있거든요 고속도로 불다리 이것 때문에 이거는 훨씬 높은데 그러니까 진입 전에 저런 차단하는 기둥이 있고 여기를 지나가고 나면 여기 커버틀쯤에 여기 하나 더 있거든요 근데 없어졌습니다 여기 있었거든요 버스정류장 기둥을 오 없다 기둥 뽑아버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오톤차 윙바디가 저기 낑겨가지고 와 도로마비 됐었거든요 나는 이쪽으로 오고있었고 먼저 간 형이 전화와가지고 여기 골다리 밑에 차 낑겠다고 오지 말라고 근데 나는 이미 늦었지 이쪽으로 꺾었는데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고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아 이 차를 어디서 돌릴건데 이거 저쪽에서 오면 그나마 저쪽에 삼거리가 하나 있어가지고 거기서 차 돌려가지고 삐잉 돌아가지고 갔습니다 이런 시골길 오면 초래라 차 돌리기가 아 여기도 돌릴 수 있겠네 차 돌리기가 힘들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기서 돌렸습니다 여기서 돌렸습니다 여기 25동 카고차고 방통차들이 많이 다니더라구요 저기 개근대가 있나 여기서 잡아 돌렸습니다 개근대 없는데 저게 뭐 사무실인가 아무튼 다섯시 만인데 수리를 완료하고 야상을 실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총리를 취재하십시오 첫 번째로 changes 참가하십시오 you 1 1 1 2 2 2 3 2 3 4 2 3 잠시만요. 잠시만요.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기사님. 예 안녕하세요. 인천대교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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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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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